준비하십시오 파라, 솔저 솔저로 트레이저도 있는고 맥크리는 많이 안해봤고 겐지로 가볼까? 포탑같은거 부술때 좋을것 같은데 아니다아니다 가까우면 안된다 아..보자 솔저 메르신 솔저 이 시간 걸음 우린 모든 국민이 이그 고마 새어머니를 잘 모르시아 봅니다 잘 부서지네 디바라니 벌써부터 화가나는구만 디바라니 벌써부터 화가나는구만 아 야, 부서지네 이거 4 3 2 3 공격을 시켰습니다 3 2 아이씨 목표 2라운드 대걱 완료 적 포탑 제거 아ㅏㅏㅇ 포탑 미세여 왜 앞에 가서 계세요 저분 다 아 이거 누구야 어 어 어 포탑인가 아 야 위도 ㅡ finger 어 죽었네 거 neighborhoods 아... 아... 아 다행이다 그래도 후금기 안쓰고 죽어가지고 목표를 끝나기 전까진 끝난게 아니야 운송준비 완료 타고 목표를 보책했다 아이씨 못했다 아어어어어어 어우어어어어 어 아 이걸 끄다고 해야 되겠다 이거 어 잡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스티언 흠 잘 잘 잡았네 지친자에게 휴식은 와 우리 힘 다 죽었어 아 아 아 바스티 어 어디야 어디야 아 파탑 씨 으 은 으 크 흡 아 뭐야 저거 도대체 사건에 멸치야 아이씨 죽겠네 나이스 나이스 호탑 버릇이 다 있나? 아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? 팔으러 갈까? 아이씨 아이씨 큰일났다 이거 밀어야되는데 아 요추에 왜 신 저기 뭐야 트레이서가 두명이야 지친자에게 휴식은 없다 남은 시간 30초 아 저 또라이들 진짜 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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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박수 도바스였나 아이씨 자리 진짜 잘 멀 sparks 아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